미주은의 열기 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주은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금요일 보내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최근 들어서 뜨거워지고 있는 미주은의 열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아주 신명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미주은이 진행하고 있는 다행 포트폴리오 첫번째 투자 종목을 함께 선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굉장한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무려 만명이 넘는 분들께서 이번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페이팔에 표를 던지신 분이 무려 44%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향주답지 않게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페이팔을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가 30만원이라는 금액을요. 지금 페이팔 홀딩즈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니스톡은 처음으로 제가 투자를 진행해 보는데 바로바로 매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평가 금액은 11월 20일에 확인 가능합니다. 며칠이 걸리네요. 주식 매수가 조금 복잡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나이키를 제가 2천원을 매수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계좌를 오픈할 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의사와 관계없이 나이키 역시도 투자를 진행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나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혼자 일을 하지 않고 팀을 이루어서 함께 유튜브 활동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에게도 MCN이라는 크리에이터 전문 기획사가 생겼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어스 얼라이언스인데요. 이번에 제가 다행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요. 이분들께서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매달 매달 제가 구독자의 수만큼 기부금을 낼 때 그 수치의 똑같은 금액을 어스 얼라이언스에서도 투자를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구독자의 수가 한 3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만 원을 투자한다면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또 다른 30만 원을 더해줘서 매달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만약에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되면 둘이 합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구독자 수도 계속적으로 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다행 포트폴리오의 투자금도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요. 이러한 의미 있는 다행 프로젝트가 태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출반사분들 황금부엉이 출판사분들 그리고 새롭게 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어스 얼라이언스의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어스 얼라이언스에 굉장히 좀 책임감 있는 많은 팀원들과 좋은 모습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9일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500은 0.344%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0.17%가 떨어졌네요. 나스닥이 좋았죠. 0.45% 플러스. 반면에 중소용주가 포함되어 있는 러셀 2000은 마이너스 56%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은 올라가고 다우존스는 떨어지고 또 러셀 2000은 내려가고 S&P500이 좋았다는 것은요. 빅테크 기업들이 잘 해냈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S&P500에서 그리고 나스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수가 올라가면서 나머지 지수가 빠졌다는 것은 아마도 빵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빵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엔비디아가 8.25%로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니티가 4.86% 올라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빵 기업 중에 아마존이 가장 좋았습니다. 4.14% 아마존의 그 시가 총액을 생각해 볼 때 4% 이상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모습이죠.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굉장합니다. 8% 이상 올라간 것은 굉장히 폭등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애플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85% 상승을 했고요. 애쉬가 2.8% 올라가면서 최근에 긍정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스케일러가 2.71%, 쇼피파이가 2.66%, 에어비앤비가 2.62%, 넷은 클라우드 플레어죠. 2.57%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AMD가 2.43% 올라가는 긍정적인 사이드에 가 있습니다. 반면 어제 투자자들의 기분을 언짢게 했던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죠. 많이 빠진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빠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르비안이 무려 15% 이상 폭락을 해버렸고요. 루시드 역시 최근에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좀 이틀 동안 받고 있습니다. 10.47%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인바이테가 8.7%, 텔라닭 역시도 8%나 떨어졌습니다. 텔라닭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나중에 2부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EV고가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6.91%, 코인베이스가 6.62% 떨어졌고요. 레모네이드 역시 6.57%로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 리비안의 주가가 15% 이상 폭락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루시드 역시도 10% 이상 주가의 하락을 보이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에 관한 뉴스였는데요. 이번 뉴스의 기사를 보시면 애플이 엑셀레이트 한다. 가속화시키는다는 거죠. 따라서 애플이 예전부터 애플카를 만들 거라는 기대감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뉴스였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애플이 가속화할 것이다. 그들의 플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계획을 굉장히 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다. 애플이 혼자 차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보통 이렇게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제조사는 따로 선정을 해서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자동차 기업과 함께 애플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이 주식도 굉장히 향후에 많은 주가의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2025년까지 셀프 드라이빙 카를 출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좀 빠르죠. 지금 2021년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내에 자율주행 차를 애플이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수치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타임라인보다 훨씬 더 단축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테슬라는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피스커라든지 루이비안 그리고 루시드, 제네랄 모토스 여러 가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이러한 애플카의 등장 소식에 화들짝 놀래고 좀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애플카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포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2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미주님과 함께 번역 작업하고요. 자막 작업한 인터뷰 영상은 마켓의 전문가들이 이 애플카 등장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지 그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기사는 굉장히 좀 긴 분량입니다.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각 종목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어제 굉장히 좀 많은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왔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아마존도 들어가고 디어, 스퀘어, 우버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의 평가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간 스탠리가 이번에 타겟 프라이스를 올려줬다. 로블록스의 타겟 프라이스를요. 원래 88달러였는데 150까지. 뭐 굉장히 많이 껑충 뛰어올랐네요.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로블록스라는 기업은 메타버스의 그 얼리 리더십이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 개발 초기에 있는 이 메타버스라는 사업 분야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네타이제이션이 가능하다. 모네타이제이션은 뭐냐면요. 이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냐면 유저의 익스페리언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얼마나 이 플랫폼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끔 하는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벨로퍼들,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도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온보드 드렌브라는 것은 뭐냐면 로블록스 안에 들어와서 다른 기업들이 그들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들의 상품과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이키와 관련된 뉴스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JP 모간이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따라서 평가를 낮춰준 거죠. 그 기업은 액티비전 블리자드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이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래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뉴트럴, 보유로 지금 평가를 바꿔줬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섹츄얼 미스컨덕트. 섹츄얼 미스컨덕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성적 희롱도 될 수 있고 성적 불평등도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기업 내에서 상당히 그 성적 불평등과 그리고 희롱이 많이 발생됐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그 CEO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감등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JP 모간이 이번에 보잉의 투자 의견을 업그레이드했다. 원래는 Equal Weight이었으니까 보유였죠. 보유에서 Overweight,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바라볼 때 Failable Risk and Reward다. 따라서 리스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수익률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리스크는 작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이 275달러를 주어지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Bank of America가 타겟이라는 컨슈머 기업을 토픽으로 선택했다. 토픽이라는 것은 지금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풀백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 가장 좀 매력이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모간 스탠리고요. TJX라는 저가 브랜드,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TJX가 지금 토픽이다. 따라서 모간 스탠리가 보기에는 TJX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어닝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다.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프리즈고요. 제프리즈가 아마존을 바이 레이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 따라서 원래도 매수 의견인데 이 매수 의견을 지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이커머스 커버리지를 봤을 때 아마존도 들어가고 이베이 그리고 애쉬 이렇게 세 종목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포지션에 가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공급 체인망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세 기업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실적에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애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애쉬가 특별히 굉장히 잠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왜냐하면 지금 서플라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공급에 문제가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애쉬 같은 기업은 로컬 벤더들과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동남아에 있는 기업들에서 공급을 받고 뭐 이런 기업이 아니거든요. 내수를 해서 판매하고 있는 작은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좀 예술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작은 간의 수공업 업자한테서 물건을 받는 그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타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에 비해서 공급만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애쉬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코엔입니다. 코엔이라는 투자 기관은 룰루레몬 그리고 딕스 스포팅 굿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홀리데이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세 종목이 시장의 그 점유율을 넓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크레딧 스위스고요. 엔비디아가 등장을 합니다. 엔비디아에 주고 있었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방복해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2023년 캘렌다 이하의 그 EPS에 비해서 70배나 높게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원래 그 PE레이셔라는 것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의 몇 배 정도 주가가 올라가 있는가를 계산을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70배는 뭐냐면 2023년이 됐을 때 따라서 내후년에 그 엔비디아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도 이미 시가총액이 70배나 올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 의견을 지켜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TAM, Total Addressful Market이라고 부르죠. 전체 잠재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상품, 지금 사업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이유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예전에는 게임 쪽에만 발전을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그 GPU만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었던 논리가 성립됐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죠.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메타버스 여러 가지 투자할 만한 논리가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달러가 넘어가는 EPS를 2023년까지 만들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팽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뱅커버 아메리카가 디어라는 기업에 바이, 매수를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릴리프 랠리를 기대한다. 릴리프는 안도하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안도를 하냐면 디어라는 기업은요. 최근 들어서 노조와의 협상에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것이죠. 따라서 디어에 대한 하나의 리스크가 사라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UBS고요. UBS가 이번에 스퀘어에 커버를 시작했는데 바이, 매수 의견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프라이스 타겟이 나와 있습니다. 322달러를 주면서 현재 주가에서 40% 가까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스퀘어라는 기업은 스트리트, 마켓의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로스 프로핏 총 이익의 예상치보다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적이 앞으로 좋은 수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DA 데이비슨이고요. 또 커버를 시작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에 대한 커버를 시작했는데 역시 바이, 매수 의견을 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라지, 커다랗고 확장하고 있는 토탈 애드러스플 마켓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이미 크고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시장이 규모가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이것을 논리로 주고 있는데요. 프라이스 타겟은 320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스 타겟이 굉장히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2023년, FY는 피스컬 이어죠. 회계 년도의 2023년에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 지금 엠터프라이즈 밸류가 기업의 가치가 38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은요. 수페리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테크놀리지다. 따라서 태생 자체가 클라우드의 기술력을 가지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경쟁자 기업들에 비해서 좀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선순환이잖아요.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면 늘수록 여기서 구현되는 기능들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순환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AM, 접근 가능한 총시장, 잠재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멀티플 드라이벌즈를 갖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성장률이 계속해서 지켜질 만한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 상품과 서비스에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자체를 늘려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피우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오퍼레이팅 마진도 계속해서 성장한다. 따라서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바위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모간 스탠드인데요. C리미티드라는 기업을 평가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택티칼 리서치 아이디어다.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데 현재 주가 차트가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택티칼이라는 것은 그냥 전술이거든요. 장기간으로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쉐어 프라이스가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 한 30일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C리미티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택티칼 리서치 아이디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C리미티드가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좀처럼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기업인데 잠깐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회복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하나만 더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고요. 우버라는 기업에 원래 주고 있었던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오미주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인데요. 우버가 발표를 했죠. 어떤 발표를 했냐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구독 모델이 있습니다. 멤버십을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 우버원이라고 부르고요. 굉장히 좀 가격이 낮게 설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경쟁 기업들을 물리치고 좀 더 시장 점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2023년에 그 부킹 예약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버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매수 의견을 던져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이 기사에 좀 읽어보시면서 이 기사가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느끼시면요. 이 기사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비슷한 기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들이 올라오면 여러분께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올려주시면요.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 우리가 원인 결과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무려 8.25%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엔비디아에는 마켓 캡이 700빌리안을 넘는 굉장히 좀 커다란 빅테크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8%나 주가가 올라간 것은 폭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이유가 뭔지 이렇게 기사의 제목에서 묻고 있거든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8% 이상 껑충 뛰어버렸다. 목요일날 그랬다고 써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투자자들 그리고 월스텔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좀 커다란 웨잇을 주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시장의 전망치보다 훨씬 더 좋은 원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고 거기에다가 아울룩 전망치도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잖아요.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좀 시장의 환호성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지 몇몇 투자 기관의 애널리스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벡 아리아고요. 이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강력한 모습은 이번에 증거를 제시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증거냐면 매출이 무려 2.94 빌리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2.94라는 빌리언을 그 데이터 센터 쪽에서만 만들어냈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무려 55%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2022년까지도요. 약 38%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옴니버스를 채택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옴니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많은 활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클라우드 커스터머들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드디어 진출을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점점 더 그들의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고객들이 많은 매출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at the forefront에 있다. 가장 앞서나가는 기업이라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가장 앞서나가냐면 가장 커다랗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클라우드 컴퓨팅, 게이밍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고요. 메타버스 그리고 어드밴스드 오토라는 것은 자율주행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스마트카의 기능을 얘기하겠죠. 이 모든 분야가 지금 가장 규모도 커다랗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데 이쪽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다. 한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요. 매수 의견과 동시에 프라이스 타겟을 375까지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티 그룹이고요. 시티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아티브 말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옴니버스의 기회가 굉장히 커다랗고 보이고요. 멀티빌리언 달러니까 몇십억 규모의 잠재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램프업을 해야 되니까 대량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지고 좀 많은 확보가 되면 이렇게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더 이상 반도체 기업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분류할 때도 매달 초에 제가 미준 포트폴리오의 현황을 여러분들과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이때 엔비디아는요 반도체에 가 있지 않죠. 인공지능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리기라는 애널리스트는요 350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지켜내고 있고 바이레이팅 역시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주오라는 투자 기관이고요. 애널리스트 이름은 BJ 락캣입니다. 자 이분 역시 바이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바이레이팅이 원래 있었죠. 언체인지드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바이레이팅을 지켜내고 있고 스톡 프라이스 타겟을 335로 올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235였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지금 타겟 프라이스를 올려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GPU 쪽에서도 굉장히 좀 실행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 가지 부분에서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이밍,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세 번째는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시각화죠. 이렇게 세 부분 모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GPU가 즉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자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화요일 날 엔비디아의 Chief Financial Officer CFO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들어보면요. 이 기업은 우리 엔비디아는 스티킹, 지켜내고 있다. 계속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면 Chief Tech Company인 Arm Holding,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Arm이라는 그 기업을 인수합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40 빌리언 정도를 주고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인수합병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봐라 라고 넌지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영국 쪽에 있는 그 레귤레이터, 규제 당국에서 첨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러한 기사가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 Arm과의 학병이 진행될지 진행되지 못할지 성사 여부는 우리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사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의 주가를 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60%나 껑충 뛰어올랐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로블록스, 어제 역시도요. 하나의 커다란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나이키가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성한다. 로블록스랑 힘을 합쳐서요. 나이키 랜드라는 것을 런칭한다라고 굉장히 좀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나이키가 팀밍업한다는 것은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로블록스와 이번에 힘을 합쳐서 나이키 랜드를 만들어내는데 이 나이키 랜드라는 것은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안에 존재하는 가상세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상세계는요. 나이키 랜드는 프리 투 비지시니까 누구나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이러한 플랫폼이고요. 보시면 이 안에 빌딩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땅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나이키의 실제 헤드쿼터, 그 본사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 재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개의 가장 굉장히 많은 수의 미니게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나이키 월드도 한번 살펴보고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요. 툴킷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모습은 초기 단계니까 여러 가지 게임이 많이 있진 않겠지만 나중에 가서 만약에 디베로퍼들이 이 안에다가 이 근처에다가 여러 가지 게임을 좀 추가적으로 만들게 되면 나이키 랜드가 점점 더 커지고 좀 인기가 많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로블록스의 아바타죠. 아바타가 있는데 이 아바타들이 나이키의 상품을 입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사서 입어야겠죠. 자,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컨슈머 브랜드 중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브랜드들 중에 가장 좀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쪽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추얼웨어, 그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들 그리고 신발들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아니고요. 트레이드 마크라는 것은 상표 등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 스니컬즈는 신발이고 운동화와 그리고 어페럴이라는 것은 옷이잖아요. 그래서 운동화, 옷 같은 거에 상표권을 지금 취득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급속도로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기사를 보시면 메타버스가 정말 오고 있구나. 왜냐하면 나이키 같은 기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잖아요. 따라서 나중에 가면 이러한 로블록스 같이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나이키처럼 이 안에서 실생활에서 판매하는 매출 외에 추가적인 매출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기업 역시 매출의 급격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요. 나이키 얘기가 나온 김에 나이키의 다른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키가 이번에 배당금을 10.9%나 올려줬다. 이러한 기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라는 그 종목이 어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이 배당주로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시킹알파에 들어가서 우리가 나이키라는 종목을 클릭하고요. 여기 보시면 디비던즈가 있죠. 여기에 한번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디비던즈 스코어 카드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카드가 바로 제가 가장 손쉽게 배당주에 관련된 종목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섹션이라고 믿고 있는 이러한 정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비던즈 일드가 일단 나와 있죠. 0.64% 이 의미가 뭐냐면 1년 동안 주는 배당금이 이 주가에 비해서 0.64% 정도가 된다. 배당률이죠. 두 번째는 애니얼 페이아웃인데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1년 동안 배당금이 어느 정도 한 주당 나오는가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나이키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주당 1달러 10센트 정도를 배당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페이아웃 레이셔가 31.21%가 나오는데 이것은 나이키라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 중에 몇 퍼센트를 배당금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31%면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래서 앞으로도 배당금이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여기서 엿보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페이아웃 레이셔가 90%가 넘어가고 100% 가까이 된다면 아무래도 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당금이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year growth rate은 뭐냐면 지난 5년 동안 나이키라는 기업이 배당금을 몇 퍼센트 정도 매년 매년 올려줬는지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11.4%나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는 기업이 나이키고요. 마지막으로 디비던드 그로스는 뭐냐면 지난 그 과거를 지켜봤을 때 몇 년 동안 끊기지 않고 배당금을 계속해서 올려줬는가 무려 19년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나이키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지난 19년 동안 배당금을 계속해서 올려줬다. 뭐 그 사이에 경제적인 위기도 있을 거고 코비드 바이러스도 발병을 했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이키라는 기업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배당금을 꾸준히 안겨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디비던드를 언제 주는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X-디비던데이시라는 게 나와 있죠. 8월 27일이 찍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8월 27일 전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는다는 거죠. 27일 날 사면 안 되고요. 26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그때 이제 페이아웃 데이시 됐을 때 10월 1일 날 배당금을 준 것 같은데 10월 1일 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앞에 기사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관련된 소식이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디비전의 칩 대장이죠. 자 이 엑스박스 디비전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그의 그 직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랑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를 끊을 가능성까지 지금 엿보이는 거죠. 자 이 이메일을 그 블룸버그가 입수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필 스펜서라는 그 칩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와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경영진은 굉장히 좀 디스토브됐다.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충격적이고 기분이 좋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호러블한 그런 이벤트가 이번에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레포트가 뭐였냐면 코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블리자드의 CEO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years니까 이게 그냥 몇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기업 안에서 sexual harassment, 성적인 농락과 희롱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mistreated women이니까 굉장히 좀 성적인 불평등이 팽배했던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블리자드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보드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CEO가 방관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의 취입인 스펜서라는 사람이 만약에 액션을 취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액션이라는 것은 관계를 단절한다든지 아니면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한테는 엄청난 임팩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히트시킨 프랜차이즈의 상품이 있죠.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있는데 여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엑스박스 라이브 멀티플레이어 플랫폼이다. 따라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면 블리자드 쪽에는 매출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좀 진퇴양란에 빠져있는 기업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2부 방송에서 조금 더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영상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존을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자그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